역대 타자 중 통산 WRC 플러스 탑3 3위는 삼성 라이온즈고 장효조다. 장효조가 치지 않으면 볼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사하리 푼 칠리로 통산 출루율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산 타율에서도 이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던 선수다. 2위는 삼성 라이온즈 이만수다.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타격 성적을 남긴 이만수는 포수 부문 OPS 전체 1위 그리고 타석당 홈런율 1위 등 포수 부분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1위의 기록을 갖고 있다. 1위는 삼성 라이온즈 양준혁이다. 시즌 통산 WRC 플러스로 200을 두 번이나 넘겨본 유일한 타자다. 그가 보유했던 각종 누적 기록은 대부분 깨졌지만 아직 볼렛만큼은 범접할 선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준 타자다.